으이차 으이차 두다! 엄청 좋지! 오우! 리사랑 릴리가 복욕시켜주니까 너무 좋은데! 오우! 으흐! 리사 귀여워! 리사 릴리! 어! 엄마! 아 그래 재밌게 놀았어? 네 진짜 진짜 재밌어! 조자도 엄청 귀여워요! 엄마 월논이에요! 그래 잘했어! 그럼 이제 무슨 시간이지? 엄마 공부 시간이에요! 피피! 공부하기 지나 지나! 어! 공부! 나도 집으로 빨리 가야겠고! 두다도 이제 목욕 그만! 두다도 우리 리사 릴리랑 공부하러 가자! 어! 아줌마! 저는 그냥 집에 갈래요! 아니야! 우리 두다도 같이 가자! 어! 공부하기 싫은데! 자! 그럼 엄마 치울 동안 조금만 기다려! 어? 네 엄마? 나나나나? 허허허허! 기회는 이때 봐! 도망가야지! 어! 안 돼! 안 돼! 왜 이래 믿어! 이거 너다고! 안 돼! 안 돼! 저 나도 우리랑 공부해야 돼! 이니와! 오! 이 건가! 와! 이거 핑크 잡아! 핑크 한번 타볼까? 오! 역시 든든한 핑크! 오! 오! 우와! 이거 니 딴가 좋아하나! 핑크! 핑크! 우와! 이니도 좋아해! 근데 니니 오늘 공부 시간 아니야? 맞는데? 핑크 하는 전화입니다! 우리 리사 릴리 공부할 사람 따라오세요! 나도 핑크! 안 돼! 안 돼! 나 다핑크! 우리 리사 릴리 공부할 사람 draw! 우리한테 가십시오! 안돼! 나나나! 나나나! 아아아! 시청자 릴리 공부할 사람 만약에 교환이 들어간 fer고 discrete 엔기 그저 자연 atravesció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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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도 마마 좋아하는데 한 곡 더 좋아 좋아. 스톱.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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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 마마. 밀리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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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별 모양이라고 해. 별 모양. 난 아무도 모르는 숲 최고의 발명가야. 이건 별 모양이야. 대박. 진짜가 오늘은 무슨 일을 벌일까. 안녕. 이건 네모 모양이야. 우와. 밀리 잘하는데. 이번에는 니다. 니다. 니다는 영어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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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리 kötü. 님들구로. 도룬구로. 어. 나는 님들어. 옳. 라이언. 아담. 님들ija. 다 schme예. 라이언. 니타가 좋아하는 뚜벅 워터멜론 워 발음을 해 워터멜론 니타는 영어 잘합니다 니타는 영어 잘합니다 A B C D E F T H I J K L N O P Q R S T U P W X Y & Z Now I know my A B C Next time won't you sing with me 오 리사도 정말 잘하는데 어허 두다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리사랑 릴리 둘 다 너무 잘했어 선물 보고싶어요 니타도 니타도 그럼 우리 같이 까보를 불러볼까 까봐 까봐 왔어요 누나 와 귀여운 핑크다 우와 귀여워 귀여워 까봐 어서와 누나도 여기 있었구나 당연하지 오늘 상품이 핑크야 응 짜잔 오늘의 상품은 이렇게 귀여운 핑크 핑크예요 쭈욱 와 핑크 가보실다 나도 나도 핑크 니타꺼 니타꺼 아니야 니타꺼 아니야 니타 잠깐 이제부터 커버랑 숫자놀이를 해볼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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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부끄럽지만 1 하나 3 3 6 6 2 2 2 8 8 8 8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11 11 12 12 12 10 10 12 11 11 12 12 12 12 12 12 13 12 13 14 14 15 이따가 오늘은 무슨 일을 벌을까? 까꿍! 띠니는 별! 난 아무도 모르는 숲 최고의 발명가야! 오늘은 어디로 탐험을 떠나볼까? 오호! 그렇다면 두 단은 네모지! 줘! 그럼 책을 많이 읽으면 똑똑해질 거야! 이건 네모 모양이야! 어떻게 내가 공부를 시켜주는데 나를 안 볼 수가 있어! 나는 무조차에 다 있어야겠다! 얘들아! 핑크하고의 공부 재미있었어? 언니! 이거 진짜 재미있어요! 진짜 재미있다! 우와! 우리 리사랑 윌리가 핑크하고 공부가 너무 재미있었나보네? 네! 근데 얘들아, 까번은 어디 있어? 어? 만금 전까지 여기 있어도 돼! 까버 어디 갔지? 까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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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다! 안 되겠다! 우리 이제 그만 까버 찾으러 가야겠다! 언니! 그러면 핑크! 핑크! 핑크는 어떻게 해요? 그럼 미니 핑크의 주인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리사랑 릴리! 릴리! 우와!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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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둬다! 핑크! 핑크! 리사릴리! 이거 목욕할 때도 쓸 수 있으니까 재미있게 놀아! 우와! 신난다! 신난다! 니다! 우리 빨리 간다! 목욕! 목욕! 소원 이탕 니탕 같이 번호 초청합니다 뽕 니탕 가지마 잘 가 리사 릴리 자 그럼 우리도 가볼까 두다 왜 그래 나도 열심히 일했대 그러지 말고 앞자리 태워줄게 빨리 와 근데 이 똑똑한 핑크 정말 멋지긴 한데 거치가 다다 또다 준비됐지 준비됐어 좋아 시동 걸고 출발한다 출발한다 띵 피고놈 Elektrom 피고놈 택배 택배 오ги 페리 택배 택배 띵 띵 R 띵 띵 안녕히계세요